안녕하세요. 이역은의 텐텐텐입니다. 캐나다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적어서 시장이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아무래도 긴축의 막바지가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모습은 이러한 상승세에 촉발되는 가장 큰 부분들은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금리 상승에 대한 이런 압박감에 있었는데 오늘 캐나다 같은 경우가 75pp 예상인데 50pp 올리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150pp 앞으로 두 번 올릴 것이다. 아니 75pp, 75pp 이래서 150pp 올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약간 50pp로 좀 완화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11월 9일날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중간선거까지는 미국이 지금처럼 좀 타이트하게 금리 상승을 가기는 하겠지만 이후에는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흐름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차트 흐름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지금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펀더멘털과 수급과 추세대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쭉 보니까 오늘은 또 오랜만에 항공주들도 올라오고 있고 광군제 덕분인지 화장품주들도 오랜만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정리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올리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실 이제 종목 정리하기가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텐텐텐에서 올라온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좀 그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 일단 이제 흐름을 보시면 오늘 이제 증권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권주에 이제 펀더멘털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그 금리 상승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 오늘 캐나다 역시 금리 인상을 약간의 좀 낮추는 좀 속도를 좀 늦추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주식시장에 상당히 한력을 불어넣어 줄 거고 최근에 상당히 고전을 했던 증권주들의 상당히 펀더멘털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이제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납폭가대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대한항공하고 지내어 지금 한율도 상당히 그동안 타이트하게 올라서 좀 다소 불안정했는데 이제 한율이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불안 요인으로 여겼던 한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 경기 어떤 금융위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해소되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주식시장에 집중할 수 있지 않냐. 한율화 하락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대한항공 지내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종목들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급 쪽에서는 뭐 지금 여러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일단은 이제 태양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 이틀 정도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아마 이제 중간선거에서 뭐 공화당이 이기면 어떻게 되냐. 뭐 이제 이런 것들 우려 때문인지 몰라도 신재생 쪽이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고 상승 흐름을 타다 보니까 태양강이 최근에 빠졌던 부분만큼 다시 미국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최근에 이제 공매도에 집중 공격을 받았던 하나솔루션이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에 좀 더 힘을 불어넣어 줄 거고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기관 쪽에서 수급이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강 쪽에 좀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 건설기계죠. 건설기계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가 호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이제 최근에 긍정적인 리포트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얘기도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면서 건설기계 쪽에 대한 뭐 한편으로는 뭐 건설기계가 경기 민감질에서 좀 어렵지 않냐 그러는데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재정 투자에 있어서 또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오랫동안 바닥에서 오랫동안 소외됐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기관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바로 큰 상승으로 이어지긴 좀 어렵지만 조그마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추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는 뭐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게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지금 수급 쪽에서도 좀 걸리고 있고 펀더메탈 쪽에서도 좀 오늘 검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센 쪽이 이제 추세니까 추세 쪽으로 오늘 분류해 본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지금 이 추세가 지금 LG에너지솔이나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예요.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은 거의 주도주입니다. 시장이 그동안 계속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가장 시장에 부재한 게 주도주인데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가 나타난다면 시장은 짧은 넬리라도 시장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주도주의 흐름의 등장은 지금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하나의 신호도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 부분, 그다음에 주도주의 등장,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상 속도의 조절 이런 걸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하락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주이긴 한데 한미글로벌 유신, 이쪽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싹투면서 여전히 네오시티하고도 맞물려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한미글로벌 유신. 그렇지만 테마주니까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로는 2차 전지 만나봤고요. 무적처럼 쭉 해서 계속해서 며칠 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털과 수급과 추세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리뷰할 종목들 만나보러 갈게요. 오늘 두 종목 모두 글로벌 경기의 무풍지대 속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양대 산맥인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를 타격을 잘 믿게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 SDI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2차 전지가 주도주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방송의 특징이 주도주를 가장 빨리 잡아준다. 이게 가장 특징이죠. 이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지난번 태조 이방원에 이어서 잡아드린 것 같은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여기서 박스권 그리고 박스권이 돌파되면서 본격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주도주라면 시세는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인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삼성 SD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부터 댓글창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보유입니다. 보유요? 왜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실적 보시면 유럽 쪽에서만 나온 거고요. 내년에 미국 본격적으로 또 보조금 들어가서 큰 성장이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가다 보면 결국 CATL을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CATL인 시가총액이 200조입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12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좀 더 상승 여력이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종목은 바닥에서 한번 잡아드렸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최초의 바닥에서 한번 제가 이 종목 방송에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눌림목 주고 갈 때 또 한번 제가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시가총액이 크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데 이번 하락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만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린 종목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추세가 강하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CATL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는 조금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참고한다면 충분히 이전에 이 회사가 상장됐을 때 그때 시초가가 제일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 가격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고 갈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의 흐름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요. 본 방송은 짧은 짧은 시세도 있지만 이렇게 큰 시세를 시세 초기에 잡아낸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LG엔솔은 저희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새로운 종목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사실 저희 병원에 가면 주사, 혈관 찾는데 엄청나서 여러 번 찌를 때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알테오젠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SC 제형,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제가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아니 어제 같은 경우에 에고캠 바이오, 오늘 알테오젠. 지금 플랫폼 기업을 세 개를 연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이 잘 가고 있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흐름이 좋아요. 그렇다면 바이오에서 어떤 종목으로 갈 것이냐. 그렇다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젠스도 말씀드렸고 셀트리온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간 임상에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좀 현실성이 있는 기술 수출 가능성이 이렇게 바로 현실 앞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에서는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 준비해봤고요. 알테오젠은 지금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목 텐텐텐 점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텐텐텐 점수를 보시면 펀더멘탈은 예사가 여전히 적자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PBR도 지금 한 12배,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래서 펀더멘탈이 좀 밸류에 대한 부담 이런 건 있지만 제약 바이오들의 특징적인 게 이런 높은 밸류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 특히 SEC 제형에 대한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펀더멘탈은 7점 정도 충분히 줘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 수급은 최근에 그동안 수급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기간들이 한 1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수급 점수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추세도 오늘 지금 올라오고 추세도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점에서 지금 수급 추세가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8점, 9점, 10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 앞에서 했던 레고 캠 바이오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이 종목도 충분히 조정받치고 눌림목에서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이 종목의 적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36,400원에서 36,900원입니다. 이거 잠깐 수정할게요. 36,400원에서 36,900원이고요. 목표가는 43,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4,000원. 그래서 매수가는 36,400원에서 36,9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다시 정정드렸습니다. 36,400원에서 36,900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이제 동원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기업 생각하면 참치캔이 떠올랐는데 이제는 원통용 배터리가 더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으로 본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수혜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그 참치캔을 만들다가 이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원통용 지금 이제 배터리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이제 케이스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번 돈을 갖다가 막 투자를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투입구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 돈으로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약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자기 자본익률이 한 20% 정도 되고요. EPS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PR이 한 9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투자 때문에 나오는 거고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했던 돈들이 수익으로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는 한 27배 정도까지 내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소 좀 부진하지만 내년의 성장성을 본다면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펀더멘탈 점수 아니 텐텐텐 점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텐텐텐텐 점수를 보시면 일단 펀더멘탈은 뭐 앞에서 올해는 이제 PR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약점으로 작용하지만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2차 전집 케이스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8점. 그리고 이제 수급이나 추세 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기간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세도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단기 매매하시는 분한테는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종목이 내년에는 크게 실적이 개선이 되니까 지금이 이제 4분기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매수해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이렇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 구간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제 막 이 종목이 여기서 바닥을 쌍바닥을 찍어주고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특히 오늘 2차 전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도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게 되면 납부가대에 의해서 한번 단기 반등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4만 5천원에서 4만 6천원. 목표가는 4만 9천원. 손절가 4만 3천 3백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다 좋은 종목이다 이미 다 알 때는 사실 사기에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 동원 시스템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